충북 도의원 32명 일동은 오늘 도의회 현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인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그리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도의회는 오늘 열흘간의 390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